이른만 오를 때 특히 힘을 덜 줘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바의 이 파익스 16인치 전기자전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사를 통해 국내 수입을 했습니다. PL 보험 즉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 완료되었고 국내 수입사를 통한 안정적인 AS 관리를 합니다. 사바 전기 파이크의 장점과 선택 포인트인데요. 배터리 성능 효율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보장된 국내 제작 볼턴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국내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기업 볼턴사의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높은 안전성과 높은 품질 보장이 가능합니다. 필수 요소인 배터리 백 KC 인증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제작 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국내 제조사인 볼턴사를 통해 편리하고 발빠른 AS가 가능합니다. 이미 수년 동안 사바 파이크를 이용한 고객층이 많은 만큼 자전거 자체의 주행 성능 및 품질 보증이 보장된 제품입니다. 전륜 모터, 모터 출력 250W, 배터리 용량 36.10A, 주행거리는 93km이고 분리형 배터리로 손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총 5단계의 주행 모드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고 만차 무게는 배터리 포함해 약 16.8kg입니다. 전용 열쇠를 사용한 배터리 케이스 잠금 기능으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텐드 이지 휠으로 안정적인 정차가 가능합니다. 볼턴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다수의 특허와 전문 장비를 보유하여 셀 밸런스 테스트, 전자로드 테스트, 온도 변화 테스트 등 지속적인 안정성 테스트 진행하여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LG 21700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셀, 고성능 BMS를 사용하여 과부하를 방지하는 등 고성능 부품을 사용해 배터리 자체의 높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구르막을 오를때 특히 힘을 덜 줘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 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업그레이드 익숙함 플러스 새로운 스타일리시한 주행을 책임져줄 바이크의 전기자전거의 편안함을 맛보세요. 느껴보세요. 색상은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크림 총 4가지 뛰어난 주행력과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16인치 트라이폴드 미니벨로만의 공간 활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딩을 하면 보시다시피 더워 좀 쉽게 대중교통까지 이용을 할 정도로 크기가 압축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인데요. 3초간 길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야간 모드는 아래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시면 되구요. 주행 모드는 총 5단계로 0부터 4까지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는 주행속도, 오디오는 누적 주행거리, 트립은 현재 주행거리,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정치 및 1초간 길게 누르시면 되어있는 3초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는 정치 및 2초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하다보니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therefore, 꼭 이런 가짜 미리 지입한 것과는 잘 바쁘신 분이 됩니다.